안녕 안녕 여기다 손톱을 박으면 엄마 죽어 좀 늦었지만 제가 한 해 동안 샀던 고양이 용품 중에서 재구매 의사가 있고 후회가 없는 10가지 제품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제품은 스튜디오 올리브 물그릇입니다 투명한 반원 모양의 유리볼에 물을 담으면 빛의 그림자와 찰랑 있는 물이 바닥에 비치면서 고양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더 많은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사이즈는 작은 것 큰 것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는 작은 걸 구매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써서 큰 수반을 하나 더 구입하려고요 두 번째로 잘 산 제품은 고공캣의 캔버나이트 스크래처입니다 고양이가 좋아하는 오목한 모양의 스크래처인데요 뒤쪽은 캣닙파티를 할 때 캣닙을 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가리가리 캣서클과 비교했을 때 고공캣을 훨씬 많이 사용했어요 스크래처 하나에 막 두 마리 세 마리 올라가 있으니까 이건 제가 하나 더 구입을 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편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제가 아마존으로 직구했던 스누골드캣이라는 터널형 제품인데요 카페트 재질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몸을 비비기도 좋아하고 잠도 여기서 자더라고요 찌기를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터널 모양을 계속 바꿔줄 수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터널이 밑으로 꺼지긴 했어요 튼튼한 터널로서의 기능은 좀 부족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추천해 드리는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재질은 조금 다르지만 이것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한다는 훈기가 많더라고요 네 번째는 와디즈 펀딩으로 구입한 대자연 뿜뿜 터널입니다 일단 대자연 뿜뿜 터널은 되게 예뻐요 워터 히아신스 대나무로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인데요 이게 하나만 있으면 좀 짧고 굴러다녀서 저는 두 개를 이어서 사용을 했어요 아이들이 막 쓰고 뜯고 스크래처로 사용을 해서 반대쪽은 완전 아작이 났어요 지금 뒤집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펀딩이 끝났지만 지금도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고양이 낚시대인데요 이렇게 생긴 3단 낚시대예요 원래 이렇게 짧은 낚시대였다가 이렇게 당기면 3단으로 늘어난 낚시대 되게 판성도 좋고 기회가 길어서 더 난리나게 놀 수 있어요 이 끝에 미끼만 바꿔주면 되고 이 낚시끈도 파는 곳이 되게 많아요 이것만 소모품으로 계속 갈아주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섯 번째 제품은 제가 쓰는 거긴 한데 좌식 의자입니다 이 용품 설명하다가 갑자기 사람 의자가 나와서 의아하실 텐데 고양이 이렇게 안고 바닥에 앉아 있을 때나 낚시대 흔들어줄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저희 고양이들은 새벽에 특히 많이 울어서 새벽에 막 안아서 부둥부둥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저 의자에 앉아서 해주고 있어요 이 좌식 의자를 샀는데 진짜 삶의 질이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없을 때는 고양이들이 올라가서 누워있던데요 다음 일곱 번째 제품은 이 밴드입니다 이 밴드가 왜 추천 제품이냐 하면 고양이들한테 진짜 많이 핥힘을 당하는데 이게 막 화나서 핥히는 게 아니라 저를 두뒤판으로 삼고 뛰어가서 제 다리가 아작이 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조그만한 방수밴드인데 상처가 되게 빨리 아물고 일단 붙이고 있으면 아프지가 않아요 이거 쿠팡 로켓 배송으로 급하게 산 거예요 제가 상처가 너무 많이 피가 막 천천 나가지고 제가 이걸 급하게 샀는데 진짜 좋아서 완전 강추합니다 다음 추천드릴 제품은 이 유리그릇이에요 이 유리그릇이 되게 가볍고 설거지하기도 되게 편하고 그리고 완전 직각으로 된 모양이 아니라서 고양이들이 밥 먹을 때 구석에 있는 것까지 다 집어먹기 편하더라고요 이것도 쿠팡으로 여러 개 묵힌 걸 샀는데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마음에 드는 제품? 다음은 저기에 있는 하이엔드 캣폴이에요 일단 무게도 가볍고 눈으로 보기에도 부피가 엄청 크지 않으니까 되게 만족스러워요 아이들도 잘 쓰고 있고 그 다음은 뽀떼에서 구입한 엄청나게 긴 스크래처예요 아이들이 일어나서 기지개 펴면서 긁을 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제 영상 참고하셔서 고양이들에게 맞는 용품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자막 제작진'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쪽에 참여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쪽에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도착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